오늘 미주노래의 통킹뉴스는 우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버가, 우버 호출하려면 뭐를 이용하죠? 스마트폰 이용하잖아요. 근데 그 전화를 거는 스마트폰의 배터리 수준에 따라서 가격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가 딱 걸렸습니다.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요. 벨기에 신문, 여기 나오죠? 벨기에 신문의 리포트에 따르면 테스트를 한번 해봤답니다. 어떻게 테스트? 배터리가 84%가 남아있는 전화기로 한번 똑같이 우버를 부르는 거죠. 같은 장소에서. 그리고 또 하나는 배터리가 12% 남아있는 전화기로 또 똑같은 장소에서 불렀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. 즉, 배터리 12%인 전화기로 우버를 불렀더니 17.56유로 여러분, 제가 얼마 전에 리포트를 한번 타봤는데 가격이 정해지거든요. 그렇죠?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으면 1, 2불 좀 더 싸고 좀 급하게 이용할 거면 좀 더 비싸게 하고 12% 전화기로 했을 때는 17.56유로가 나왔고요. 배터리가 84%인 전화기로 우버를 같은 장소에서 불렀을 때는 16.6유로가 나왔다는 여기 나오죠. 아니, 뭐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뭐 이런 거 갖고 그러니 그게 아니죠. 한두 대 갖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. 저는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. 왜 배터리 잔량에 따라서 왜 우버가 이렇게 가격을 차등 적용하지? 그랬더니 딱 걸렸어, 딱 걸렸어. 완전 잔머리. 예전에 애플이 사람들이 새로운 전화기로 자꾸 아이폰을 안 바꾸니까 iOS 업데이트를 자꾸 하게 해가지고 옛날 구형 모델 아이폰으로 iOS 업데이트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죠? 일단 속도가 현격히 느려져요. 속도가. 두 번째는 배터리가 금방 달아요. 요즘에서 심지어는 옛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애플 스토어에 가서 배러리를 정품 배러리를 갈아도 뭐죠, 차진 좀만 하면 쓰지도 않았는데 팍팍팍 달거든요. 저도 이제 백업 아이폰 하나가 뭐 이번 아이폰 전화기를 새로 갈았는데 아니, 배터리 새로 갈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화기 거의 안 쓰거든요, 백업폰이니까. 근데도 새 아이폰에 비해서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안 바꾸니까 자꾸 그런 잔머리를 굴리는 건데 생각을 해봤거든요. 우버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? 했더니 깨달음이었습니다. 어떤 깨달음? 전화기 배터리가 12%밖에 안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? 배터리가 죽으면 우버라든지 리프트도 못 부르잖아요. 배터리가 얼마 안 남은 전화기는 조금 가격을 비싸게 해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. 그런데 배터리가 좀 많이 남은 전화기로는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. 우버에서 이 가격이야? 리프트 한번 해볼까? 이 가격이야? 좀 더 기다리면 이 가격일까? 그러니까 기다리면 가격이 싸지는데 못 기다리잖아요. 배터리가 조금 남으니까. 그래서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. 여기에 대해서 벨기에 이쪽에서 우버에 대해서 이거를 규명해라 그랬더니 당연히 우버는 시치미를 뚝 댔죠. 뚝 댔죠. 특별히 여기 밑에 나오죠. 여행지에 있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것을 더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. 아주 양아치 같은. 우버 주주분들 듣기에는 좀 씁쓸하겠지만 양아치는 양아치죠. 좀 쿨하게 정도를 갔으면 좋겠습니다. 딱 걸렸어, 우버.